정진석 추기경을 추모하는 공식 조문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봉헌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현민 기자, 오늘이 공식 조문 마지막 날이었는데, 빈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정시석 추기경 선종 나흘째인 오늘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교육대교구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2만 천여 명이 찾아오는 등 이틀 동안 3만 천여 명이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허영엽 신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문해주시고 기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입관 열혈이 있기 때문에 4시부터 조문을 중지하고요. 입관 후에 다시 이어서 밤 10시까지 공식적인 3일간의 조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계 종교계 인사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오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찾아왔고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칠대동단 제표들도 빈소를 찾아와 정추위경을 추모했습니다. 오후에는 입관 예절이 진행된 거죠? 네, 오늘 오후 5시에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정진석 추위경의 입관 예절이 거행됐습니다. 정추위경의 시신은 정추위경의 문장이 새겨진 소박한 산나무관에 안치됐습니다. 다만 정추위경이 모관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반 사자의 관보다는 10cm 더 긴 230cm의 관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허영엽 신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관 예절 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장례 미사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식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 관에 성경책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장례 미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대 교구는 내일 오전 10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위경과 한국교회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정진석 추위경의 장례 미사를 봉헌합니다. 장례 미사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프란체스코 교황의 에도메시지와 인류보고마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경의 조전을 대독합니다. 이어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사재단 대표 백남용 신부,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손병선 회장 등의 추모사가 이어집니다. 미사 말미에는 청주교구장 장병훈 주교가 고별식을 추래하고요. 참고로 장례 미사는 코로나19에 따라 참석 인원이 240명으로 제한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신자들은 가톨릭평화방송 TV와 유튜브 생순계 등을 통해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묘비에는 어떤 문구가 새겨지나요? 정추위경의 묘비에는 사목표회인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새겨집니다. 정추위경의 시신은 장례 미사 후 서울대교구 용인 성지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정추위경의 시신이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 예절이 진행되고요. 곧이어 모든 예절을 마치면 정추위경은 김수환 추위경과 김옥균 주교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정추위경의 뜻을 이어갈 선교장학회가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서울대교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정진석 추위경의 이름을 딴 선교장학회 설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허영엽 신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추위경 선교장학회, 물론 가칭입니다만 이 장학회는 고 김지영, 마리아 막달레나 영화 배우님께서 정추위경님에게 성금을 남기셨고 그리고 정추위경님이 좋은 일, 특별히 정추위경님이 가장 중요한 사목 목표로 삼았던 선교장학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추위경은 김지영 씨가 기부한 돈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기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선교장학회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조건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사후에 활동을 시작할 것, 일정 기간만 운영할 것, 교구에 피해를 입히지 말 것 등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선교장학회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식 조문이 종료됐다는 소식, 그리고 내일 장례 미사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현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